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백형목과 우술처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화제를 사려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화제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화제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순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화제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순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윤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주의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오술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윤리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였지만 동일한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16장 17장 사건을 통하여서 또 18장에 주어진 규례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소에 이른 제사장과 레인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오인하고 계속해서 자신들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남자들만 60만 명이 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헤매며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단순하게 남자들의 수만 세어보더라도 하루에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죽었고 그 사람을 광야에서 장사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죽은 사람을 만지는 일은 부정한 일로 강가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부정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드는 의식을 말하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하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 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부정한 자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십니다. 19장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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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고 하였는데 이 부정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했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소였습니다. 또한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의 색깔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붉은 암송아지, 피의 색깔과 비슷한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아론이 제사장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오늘 19장부터는 아론의 아들 엘르 아살에 이 일을 맡아서 감당합니다. 아론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다가 부정하게 되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이 대신하여서 이 부정한 일을 처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르 아살은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해 일곱 번을 뿌리고 송아지의 가죽과 피, 똥 모두를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막을 향해 일곱 번 뿌린다는 의미는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였습니다. 암송아지와 함께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치를 불살은 다음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두어 부정한 몸을 씻는 그러한 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소 복잡하여 보이고 말씀을 읽어도 딱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실 텐데요.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제사를 지내야 되었나 의식을 치뤄야 되었나 생각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의식을 통하여서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므로 이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제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그 제사를 지낼 때도 꽤 복잡한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죄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부정을, 죄를 담당하여 주셔서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자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열로 영원한 속죄를 담당하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드리는 속죄제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가 모두 부정하다라고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는 죄인임을 그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은 죄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요 내가 죄인인지 아는 죄인 그리고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성도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 가운데 부정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죄를 짓는 이를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의 합리화와 연민으로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고 마침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정결한 것, 청결한 것, 불결한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원주민 사람들 또 오지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기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걸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건강상은 괜찮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종교적으로 다루어진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정결한가 부정한가로 이야기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깨끗함과 더러움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결한 자인가 부정한 자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 정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보아도 절대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제 삶을 보아도 뼛속까지 죄인인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은 좀 잘 살아보아야 되겠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은 다시 한번 무너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죄의 짱아지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죄를 사여 주셨지 하는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이것에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사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율로만이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되 매일 죄 속에서 죄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어떠한 죄보다 내가 죄인인 것보다 더 강하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죄와의 싸움에서 흠없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청소년 사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대부분이 우리 교회 아이들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하며 척과에 죄인을 다룰 때 죄인인 것을 믿니?라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니? 라고 하면 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아닌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니? 라고 다시 물어보면 아이들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지 기다려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쭈뼛쭈뼛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믿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면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나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없고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짓고 또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 실제적으로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죄와 싸우고 있는데 그 죄에서 이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까지 하고 또 나눠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일주일 동안 그 죄를 이겨보자라고 도전하고 아이들에게 다시 물어보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잘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런 아이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이고 죄는 내가 스스로 이겨보려고 짓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죄에 대해서 더욱 묵상하게 되고 절대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면 계속 죄를 지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일주일 동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하나님 더 사랑하기로 결정해봐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노력해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구절을 아이들에게 보내주면서 그 말씀을 아침에 보내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을 노력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삶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인 죄를 보게 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도 너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그렇게 정결하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마음에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죄인이지만 내가 죽게 나아갑니다 하는 그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윤렌이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전역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전역까지 부정하리라 사람의 시체에 죽은 자를 만진 자는 부정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지 깨끗하게 하지 못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섞어서 정결하게 만드는 물을 만들어 정결한 자가 우술초로 찍어서 장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사람에게 뿌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에서 벗어난 자기의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며 저녁에 정하게 깨끗하게 된다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니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 이 의식을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또한 이 세상의 문화 안에 살아갑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지만 다시 한번 가정으로 또 사회로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믿는 사람들하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또 대중매체와 문화 속에 노출되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쉽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오염이 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보겠다 하지만 계속해서 또 여러 직장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별로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서도 있지만 드라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누가 이 드라마 좀 봐볼래 하고 드라마를 보면은 그 드라마에 잔상이 제 안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잔상이 남아서 생활하는데 방해까지는 되지 않지만 묵상하는데 그 잔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중매체와 사회와 문화 속에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나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며 기도한 대로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의 일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외출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 그냥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입었던 옷도 빨려고 벗고 들어가서 온몸을 씻습니다 이것이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하루를 마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 씻었다고 오늘 씻는 것을 그냥 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정한 세상에 살려면 말씀과 기도로 내 신앙을 늘 점검하며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부정할 수밖에 없는 자 스스로 정결할 수 없는 자 죄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오늘도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자가 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죄를 고백하므로 죄인임을 인정하므로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부정한 자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의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마음을 강구하며 기도합니다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오늘 이 아침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진히 하나님 땅 가운데 우셔서 하나님 완전하시고 흠이 없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대신하시는 그 어린 양 그 앙송아지가 되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은혜 따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임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의 삶 가운데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강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 부으셔서 하나님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경이 어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 마음으로 하나님 줄게 하나님 나아가는 은혜 역사가 이 아침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삶으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깊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만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놓더라도 주님이 절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심을 하나님 믿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또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삶으로 하나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와 얼마나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깊이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독처럼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얼마나 깊은 은혜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더 깊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생명 대신에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 보혈로 하나님 깨끗게 하신 주님의 사랑만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죽게 나아가는 하나님 위하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열려야 하여 주시고 말씀해주세요 아멘